봤어? 봤어? 새로운 짐작 어, 봤지? 야, 그 얼굴에 돈이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 나 얼굴 보고 깜짝 놀랐잖아 아, 그러니까 아니, 아빠가 이 회사 사장 정도면 얼굴 다 갈아엎어도 될 만큼 여유 되지 않나? 대체 무슨 배짱으로 성형도 안 하고 그 얼굴로 다닌대? 뭐, 성형 안 해도 돈이 있다 이거겠지 에이, 아무리 그래도 돼지 몸매에 곰보 얼굴은 아니지 어떤 비위 좋은 남자가 돈만 있다고 달려들겠어? 안 그래? 하긴, 그래 그런데 난 그거보다 낙하산인 게 짜증나 어디서 지 아버지 빽 믿고 경력도 없는 게 외국에서 쳐놀다 기어들어온 건지 아, 그러게 하여튼 여러모로 믹상이야 아, 귀가 간지러워서 일을 못 보겠네 팀장님 내역 잘 들었어요 어느 타이밍에 나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적절한 시기에 잘 나왔나 봐요?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해봐요 내 앞에서 어, 저희는 그게 아니라 아, 당신이 나 못생겼다고 깠나? 뭐, 당신도 내 얼굴 깔 정도의 외모는 아닌데 성형외과는 그쪽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닌가? 아주 죄송합니다 내가 자존감이 높아서 굳이 못생긴 얼굴에 칼 댈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못생긴 나는 부자 아빠도 있고 장차 이 회사도 물려받을 건데 당신은 못생긴 주제에 아무것도 없으니 어쩌나? 그쪽이 더 걱정인 것 같은데 할 말 없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당신이 그랬나? 나 낙하산이라 짜증난다고? 나 예일대 나왔어 당신들 남자 만나러 다닐 때 나 도서관에 처박혀 공부만 했고 미국에서 내로라는 기업에서 몇 년 일도 했어 거기서 붙잡는 거 회사 물려받으려고 왔고 이 정도 학벌에 이 정도 경력 가지고도 낙하산이라고 그러나? 죄송해요, 팀장님 깔 걸까야지 맨날 일도 안 하면서 모여 남욕이나 하고 달력 보면서 노는 날만 기다리는 주제에 잘못했어요, 팀장님 이번 사원들 평가 제대로 할 겁니다 남 씹을 시간에 가서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알겠어요? 내 팀장님 저희는 그럼 가자 어? 그날 저녁 회사는 어떻냐? 다닐만 하니? 아빠 한국 오니까 사람들이 남의 외모 가지고 참 말들이 많은 것 같아 왜? 너더러 누가 뭐라고 해? 내가 사실 예쁜 얼굴은 아니잖아 미국에서는 내 얼굴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 없었는데 한국원이 힐끗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고 회사에서도 내 외모 가지고 말들을 좀 하나 봐 아휴, 그지 같은 인간들도 많네 어떤 놈이야? 회사에서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해? 내 눈엔 세상 예쁜 딸이구만 내가 아빠한테 속아서 다 클 때까지 내가 최고로 예쁜 줄 알고 살았다니까 진심이야? 나는 우리 딸이 세상에서 최고로 예쁘다 아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빠 같으면 좋겠네 아빠 나 진짜 성형외과 가볼까? 이 눈 이 작은 눈이라도 좀 크면 괜찮을 것 같은데 피부도 좀 매끄럽게 하고 아빠는 네 얼굴에 갈리는 거 싫다 그리고 어디 점 보러 갈 때마다 너는 얼굴에 복이 있다고 얼굴 손 대지 말라고 하잖아 에이 아, 그 말 믿다가 나 시집도 못 가면 어떡해 네가 왜 시집을 못 가? 아빠 같은 남자 분명히 어디 있을 거야 너 예쁘다 예쁘다 해주는 정말 그럴까? 그럼 아, 나도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아, 우리 딸 남자친구 생기면 아빠 섭섭할 것 같은데 섭섭하기는 만세를 불러야지 아이고, 너무 조급해하지마 곧 나타날 거야 석 달 뒤 팀장님 어, 저, 김 대리님 팀장님 요즘 통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저요? 외근이 좀 많았어요 저는 팀장님 보러 일부러 없는 일도 만들어서 이 회사 외근 오는데 올 때마다 안 계셔서 섭섭했어요 네? 제가 보고 싶었다고요? 네 요즘 팀장님 보는 낙으로 사는데 자꾸 외근 나가시지 마시고 사무실에 좀 앉아 계세요 김 대리님 김 대리님 워낙 싹싹하고 친절하신 건 알지만 이런 플로팅은 좀 불편한데요 놀리지 마세요 아, 진심인데 제가 왜 어려운 팀장님 앞에서 이런 소리 하겠어요 진짜 팀장님이 자꾸 보고 싶고 생각나고 그래요 요즘 네? 아니, 왜요? 왜 제가 보고 싶죠? 왜긴 왜겠습니까? 좋으니까 그렇지 아니, 저 그러니까 왜 제가 좋냐고요 제가 이 회사 오너 딸이어서? 저,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팀장님이 이 회사 오너 딸인 것도 얼마 전에 알았고 팀장님이 제 가슴을 뛰게 한 건 훨씬 전이라고요 정말이에요? 진심이에요? 아, 제 속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정말 아니, 저 못생겼잖아요 아무리 여자가 돈이 많아도 못생기면 다들 싫다던데 아니, 팀장님이 뭐가 못생겨요 제 눈에는 예쁘기만 하구만 어머, 정말이요? 김 대리님 시력 안 좋아요? 1.5, 1.5 제 시력 최고로 좋은데요 아니, 그런데도 내가 예뻐 보인다 그럼 뭐 답 나왔네 답이요? 네, 그럼 사귀어야겠네요 우리 네? 어때요?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정말이요? 정말 저랑 사귀어주시는 거예요? 팀장님? 네, 우리 한번 만나봐요 나 예쁘다는 말 우리 아빠 말고 대리님이 처음이에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럼 우리 밥이나 먹으며 더 얘기해볼까요? 네, 좋죠 석 달 뒤 와, 나 사람 많은 테라스 있는 술집에서 남자랑 단둘이 술 먹는 거 처음이야 이게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 남자친구 생기면 하고 싶은 거 말만 해 내가 다 하게 해줄게 고마워 지금도 나 충분히 행복해 저기요 저요? 저 부르신 거예요? 네 아까부터 저기서 보고 있었는데 마음에 들어서요 혹시 연락처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저 지금 여자친구랑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어머, 여자친구였어요? 어, 말도 안 돼 이런 혼남이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미남과 야수야 뭐야? 나는 누나나 이모랑 술 마시러 나온 줄 알았는데 이보세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제 여자친구한테 사과하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줌마 대체 어떻게 이런 혼남을 꼬신 거예요? 그렇게 못생긴 주제에 어... 이보세요 꺼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이 사람이 보자보자 하니까 아, 이 오빠 성격 까칠하네 알았어요, 알았어 이모, 아니 여친이랑 헤어지면 연락해요 여기 전화번호 야, 썩 꺼지지 못해 저런 미친년이 나 괜찮아 너무 흥분하지 마 아, 진짜 저 여자 술에 취해서 막말한 거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괜찮아 나 이런데 익숙해 놀랍지도 않아 사실 자기 같이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나 같은 여자랑 사귀는 게 이상하지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해 나는 세상에서 우리 연지가 제일 예쁘다고 했잖아 내가 하루에도 수십 번 얘기하는데 못 믿겠어? 아니야, 믿어 처음엔 자기 돈 보고 접근하는 건가 했는데 이젠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겠어 그래 내 사랑 의심하지 마 알았어 아, 참 아빠가 자기 한 번 보고 싶대 뭐? 회장님이? 응 내가 말씀드렸거든 우리 사귀는 거 그랬더니 집에 한 번 데리고 오라고 그래? 아, 떨린다 뭐? 아니 라이벌하고 만나려니 떨려 뭐라고? 누가 우리 연지를 더 예뻐하는지 대결 한 판 하러 가야겠는데 뭐? 아, 진짜 콩깍지 제대로 꼈네 우리 자기 일주일 뒤 어서 오게나 아버님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그래 역시 틀던 대로 미남이군 우리 딸이 연예인 뺨칠 정도로 잘생겼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네 과찬이십니다 그래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예쁘다고 했다고? 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네 시력이 안 좋구만 아빠 아빠 시력 1.5, 1.5라니까 세상에서가 아니라 이 우주 통틀어서 나는 우리 연지가 제일 예쁜 아, 이런 제가 졌습니다 역시 아버님의 사랑을 따라잡기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아이,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는데 말하는 센스까지 있구만 우리 연지가 반할 만해 아닙니다 제가 연지한테 반했죠 정식으로 교제 허락해 주신다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습니다 주진료까지 그래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겠네 우리 연지를 진짜 배경, 재력 이런 게 탐이 나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만 보고 만나는 건가?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 혹 우리 회사가 망한다고 해도 우리 연지 지켜줄 자신 있는가? 그럼요 어떤 힘든 일을 닥쳐도 제가 연지 책임지겠습니다 음, 시원시원해서 좋구만 그래 그럼 결혼 전제로 잘 사귀어봐 정말? 그럼 아빠도 우리 현민 씨 마음에 드는 거야? 둘 다 맞아 사람이 참 진국인 것 같구만 감사합니다, 아버님 앞으로 연지한테 더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 달 뒤 이 기사 이거 뭐야? 회사가 망한다는 게 사실이야? 자기 어떡해? 우리 회사 곧 매각된대 대체 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부득이하게 매각하게 되나 봐 우린 이제 망했어 아니, 진짜 어쩌다 그, 큰 회사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빠가 너무 무리하게 여기저기 투자하시면서 몸집을 불려놨었나 봐 그런데 이게 터진 거지 아, 큰일이네 아, 큰일이네 자기 혹시 왜? 나 버릴 거야? 뭐? 나 배경 없어졌잖아 나 이제 돈도 없고 빽도 없고 그야말로 거짓했다고 그래도 나랑 계속 만날 수 있어? 사람이 왜 그래? 어? 내가 그 정도 인간으로 밖에 안 보여? 난 너밖에 안 보인다고 했고 너 깊이 사랑한다고 했어 회사가 아무리 망해서 네가 땡전한 푼 없다고 해도 내 마음 안 변해 어머, 호민 씨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아버님 좀 만나봐야겠다 도울 일 있으면 도와야지 응, 알았어 두 달 뒤 연지야, 잘 지내지? 아빠, 대체 어디야? 회사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한국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있어야지 일본에 잠깐 왔어 묵을 때는 있어? 응, 있어 내 걱정은 말고 너는 너는 어떻게 지내? 나 원룸 하나 얻어서 지내고 있어 취직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고 미안하다, 연지야 아빠 난 아빠 믿어 아빠가 이렇게 주저앉아 앉을 거란 믿음이 있어 그래, 고맙다, 연지야 그 녀석은 설마 우리 집 이렇게 됐다고 너 창과 아니지? 아빠 설마 내가 그런 찌질이를 아빠한테 소개했겠어? 우리 현민 씨 나에 대한 사랑 변함없어 여전히 잘해주고 위로 많이 해주고 있어 그게 정말이야? 응, 아빠 그러니까 내 걱정은 말고 아빠 건강이나 신경 써 응, 알겠어 응, 알겠어, 딸 조만간 한국 나갈 거니까 그때 보자 알았어, 아빠 일주일 뒤 자기야, 혹시 돈 좀 있어? 우리 집 망한 거 알면서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아,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는데 그러지 말고 있으면 좀 내놔봐 무슨 말이야? 진짜 없어 돈 있었으면 내가 원룸으로 이사를 했겠어? 아니, 아버님은 그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 비자금 하나 안 만들어놨대? 네 앞으로 뭐 아파트나 주식 건물 같은 거 사놓은 거 있었을 거 아니야 우리 아빠 정직한 분이셔 가족들 명의 재산 다 빚 갚는 데 쓰셔서 진짜 우리 가족 아무것도 없어 입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에이씨, 뭐야 아이씨, 설마설마 했는데 진짜 산거지 된 거야? 뭐? 혁민 씨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저 아무리 망해도 나보다는 재산이 많을 줄 알고 꾹 참고 버텼는데 아, 현타오네 진짜 아니, 그럼 지금까지 내 배경이랑 돈 보고 나랑 사귀었다는 거야? 왜? 설마 내가 널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생각했던 거야? 뭐? 야, 내가 부처님 하느님이야? 너 같은 얼굴을 아무 대가 없이 사귀게? 아이씨, 내가 저 공부방 같은 얼굴을 어떻게 참았는데 너 내가 너랑 만나면 음식 엄청 조금 먹는 거 모르지? 많이 먹으면 네 얼굴 보고 토할 것 같아서 그랬던 거야 뭐라고? 아이씨, 내가 비트코인에 몰빵만 안 했어도 돌아 돌아 너같이 못생긴 여자 만날 생각은 안 했을 텐데 내가 내 손모가지를 부러뜨려야지 아이씨, 내 팔자여 아이씨, 재수 없어 나쁜놈 나 돈 때문에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헤에우 좋아하고 있었으니 야, 너도 눈이 있으면 봐 네 얼굴 어디 예쁜 데가 있어?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자기가 진짜 뭐라도 된 것처럼 아이씨, 역겨워서 혼났네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나를 욕하지 그랬어 이제 와서 사람 마음 다 흔들어놓고 나쁜놈 사기꾼 새끼 아, 뭐야 어딜 잡아 감히 야, 여기서 이렇게 너랑 말 섞는 것들 다 너무 창피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봐 저 훈남이랑 저 못생긴 여자랑 대체 무슨 사연으로 저렇게 티격태격 하는지 궁금해하잖아 사기꾼 새끼야 야, 너는 저기 가서 너랑 닮은 저 곰보빵이나 처먹고 그리고 다시는 나 안우치하지 마라 아, 진짜 토나와 연지야 아빠 아빠 한국 온 거야? 응 지금 막 공항에서 오는 길인데 저 집 앞에서 현민이랑 있는 게 보여서 아빠 왜 그래 우리 딸 왜 울어 글쎄 이 자식이 완전히 사기꾼이었어 내 돈 버고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거였어 나 진짜 땡전 한 푼 없는 거 알고 나보고 곰보빵이니 역겹다느니 막말하고 아빠 뭐? 이 자식이 야 너 이 새끼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해 아휴, 저 회장 아니, 아저씨 딸이 예쁘다는 거 진심이세요? 아저씨 돋보기 쓰셔야겠네 골똑이 망둥이 같이 생긴 이 얼굴이 뭐가 예쁘다고 이, 이 자식이 예언가봐 네 차에 우산 좀 꺼내봐 어 뭐야 저거 롤스로이스 아니야? 아휴, 진짜 차에 우산이 장착돼 있네 야, 발로만 들었는데 신기하다 신기하다 왜 신기하냐 이 자식아 롤스로이스 우산으로 한번 맞아볼래? 아, 아우 아파요 그만하세요 야, 이 우산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백만원도 넘어 이 자식아 비싼 우산으로 때려주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알아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돈벼락은 못 맞춰줘도 비싼 우산벼락은 맞게 해줄게 이 나쁜 놈 이 쓸개 빠진 놈 아이씨 아파요 아이씨 야 야 너 어딜 도망가 이리 와 잠시 뒤 아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응, 연지야 인사해라 아빠 절친이자 내 대학 동창 정연갑이라는 친구다 네가 연지구나 얘기 많이 들었다 반갑다 네, 안녕하세요 나랑 하버드 다닐 때 엄청 친했던 친구야 지금 일본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 친구 사업 막 시작할 때 한번 도와준 적이 있거든 그런데 이번에 이 친구가 우리 회사 기사 보고 나한테 도움 주겠다고 일본으로 오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아빠가 일본에 가신 거구나 음, 이 친구가 나한테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내가 제기할 방법이 생겨 기쁜 마음에 왔는데 저 나쁜 새끼가 우리 딸 눈에 눈물을 내고 있었을 줄이야 괜찮아, 아빠 인성 바닥인 인간도 데리고 있어봐야 언젠가 본색 드러날 텐데 결혼하기 전에 차라리 잘 됐어 그래, 우리 딸 씩씩해서 좋다 언젠간 너의 진가를 알아봐 줄 남자 만나게 될 거야 아빠, 그건 나중일이고 아빠는 정말 제기하는 거야? 음, 든든한 친구 덕분에 연지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빠군 멋지게 일어나실 거다 내가 장담해 네, 감사합니다 아빠 응, 아들 내가 우리 아들을 잊고 있었네 인사해 이쪽은 우리 아들 정진구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연지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굉장히 궁금했어 얘도 미국에서 유학생활 꽤 오래 했거든 불이 통하는 게 많을 거다 나이도 비슷하니 진하게 지내 네, 연지 씨 우리 언젤 같이 저녁 먹으면서 뉴욕 보스턴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좋죠 그 후 그렇게 아빠의 절친인 투자자 덕분에 아빠는 보기 좋게 다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 친구의 아들과 미국 학창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져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이렇게 찰떡일 줄이야 이 사람은 저에게 예쁘다는 말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준답니다 larmtv 뉴욕 그 Where between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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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